한쪽 손만 움직이지 않게 지우고 싶으시면 정지해서 색칠해 주시면 돼요. 다 찍혔어요? 네, 다 찍혔어요. 네, 다 찍혔어요. 이렇게 찍힌 상태에서 한쪽 손만 움직이지 않게 지우고 싶으시면 정지해서 색칠해 주시면 돼요. 근데 그게... 이걸도? 저, 4초 후에, 4초. 그러니까 이거 몰입하자면 무섭다는 사람이거든요.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선택하실 수 있는데 최대 9초까지. 네. 전이랑 9만원. 전이랑 9만원. 전이랑 9만원. 네, 죄송합니다. 제가 정지되는 걸 한숨만 움직이는 거예요.